안녕하세요. 팔령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팔령부 민사 상가 번영회와 소송수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39719 판결입니다. 팔령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령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관리비 사건인데 원고는 둔산전자타운 번영회의 소송수계 신청인입니다. 피고는 입점업체의 상고인이고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 파기만 한 겁니다. 파기한 이유는 뭐냐면 소송수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대로 원심에 있다. 따라서 파기만 하고 그냥 소송은 끝났고 원심 소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송 계속하라.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 번영회는 97년 7월에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1월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를 합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관리자 신고를 하면 아파트 관리 입주자 대표의 이런 형태의 어떤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어쨌든 이 번영회가 관리자 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 6개월 내에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2015년 6월에 관리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 관리자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를 했는데 6개월 안에 법인 신고를 못해가지고 자격이 상실한 거죠. 그러고 나서 소회 1이나 소회 2가 대신 관리자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상가의 입점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원고 번영회가 관리자 신고는 상실했지만 어쨌든 번영회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 4월 6일날 피고를 상대로 12년부터의 미납 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번영회가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피고가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이미 승소를 했어요. 12년부터 관리비 다 지급하라고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항소하는 중에 원고 사단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고를 못했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자 신고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법인은 원고 번영회로부터 관리비다의 채권을 모두 인수받고 소송도 모두 승계해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심에다가 내 사단법인, 원고 사단법인이 소송 수게 합니다. 라고 신청을 했더니 항소심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선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럽니다. 이 관리자 신고,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 신고가 변경이 되면 이게 소송 중단의 사유가 되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송 수게 인형이 입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 의무에 포괄 승계된다는 명문의 주장이 없는 한 없는 한 그러니까 번영회가 사단법인을 승계한다 이런 당사자부터 합의나 이런 게 없다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만으로 승계되는 거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는 신고 이후부터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있고 소송 수게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 신청은 허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원고 번영회는 그대로 항소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소송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번영회가 사단법이 원고 사단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 그리고 소송을 수게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중단 사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포괄 승계가 있을 때만 소송 수게 사유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채권 양도만 당겨오기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고 번영회는 항소심을 다시 할 수 있고 피고에게 지금 채권 양도를 철회해야만 다시 원고 번영회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소송이 지금 채권 양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법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철회해가지고 다시 피고 번영회가 가져오면 피고 번영회가 항소심에서 소송을 이겨서 이긴 다음에 확정 판결된 관리부 채권을 다시 원고 사단법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절차의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소송 수게가 없는데 소송 수게 있는 것처럼 당사자들이 한다고 해서 소송 수게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송 수게 관련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